아 개잘 나왔는데 아 이거 그냥 심장 가도 잡겠 진 않겠다 발놀림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유독 발놀림 아 덱 개상인데 아 정말 있어 아이고 쭉쭉쭉까지 사기 댁 나왔는데 탈출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상에 V 불리타임 가자 금 나스는 귀재삐 맹토가 된 건 필요 없겠다 용 폭주 담배필 때마다 오해를 해야 돼 용 금연소란 세상에 이 정도 어떻게 저걸해요 전략관 아씨 뭐 지우지 역시 정밀인가 뭐 지우지 우열 1장전 전방에 힘찬 우열 3초간 실시 일단 뭐 지울지부터 정해야 되지 않아서 다리 꺾기 아니 근데 판도라가 너무 잘나와서 지울게 없어 판도라가 너무 잘나왔는데 진짜 까댁인데 지울게 없어 지울게 진짜 지울게 없네 플라잉 니킥 지울까 아니 뭐 다 좋은데 강폭 지울까 강폭 정밀 강폭 정밀 당분간 일 좀 많이 할텐데 연금 10폭 형상 다 좋고 고개 제비 다 좋고 킹진 두개니까 하나 뺄까 근데 킹진은 블루타임 보면 좋고 아니 뭐 진짜 다 좋아서 뺄게 없는데 달 꺾 빼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흐으으으으으으헝 내 다리 꺾기 기습을 당했습니다 실패? 흐으으으읍 치rak 너무한거 아뇨 흐아아아 이브금 깔아드립니다 아 뭐야 이게 너무 많은걸 말하시구나 흐아아아 흐아아아 흐아아아아아 정밀 이래서 덱빌딩은 은지하냐 연금이다 근전.. 근전 말없다 뭐야 뭐임 이거 뭐임 패치됐나 모드인가 모드인가 패치인가 모르겠네 음 마참내 추가된 것인가 아 모드 없이 돼요 갓 패치네 이제와서 저 패치를 했어 메가크릿이라 나는 아이고 근전님 아 세상에 와아 나 이거 아니 이거 안살수가 없네 잠깐만 아니 이거 저금통이고 나발이고 이걸 가방 도박채 프리탐 이걸 어떻게 안살수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거 아 아 이거다 제거할게 없는데 아니 택이 왜 이렇게 세냐 뭐 뭐 지울거 있어 단검투척 일단 분리타임이랑 안어울리는거 좀 지워놓을까요 으아 아 아 아 아 단검투척 으아 아 아 아 돌진 두장이나 필요 없지 으아아아 아 아 아 으아 으아 아 내 돌진 흠 흠 근전 연금 오열한 김에 하나 더 중 아 아 뭐야 왜 이렇게 세 네 네 무력화도 강화해야 되는데 아 대기순회 세다니까 이거 판도라가 너무 잘나왔어 이거 판도라가 너무 잘나왔어 이제 안 지워도 됐지 않을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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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정밀 안 썼 썼네 어쩐지 약하더라 아 원래 약해서 구분이 안가지 뭐야 불쾌 아드 흠 다 좋다 갓 쾌 갓 갓 대게 드루 엄청 많으니까 아드레날린 넣자 방울 부적방울 유물 벌써 되게 많네 왕관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덱 더 집을 것도 딱히 없어 보이고 반사신경 같은 거 더 먹을 걸 해봤자 반사신경 전략과 총매 이 정도 유독 발놀림 발놀림만 있으면 덱 빌딩 끝났는데 땡 표창이다 표창 유물생김새를 보면 방울이 아닌데 왜 이름이 방울일까요 방울이면 딸랑딸랑 느낌 아냐 종이 대행이고 불이타임 장신 수비카드 세대 조금 지워야겠다 너무 많다 뭐 지우지 근데? 아이고 세상에 구르기 지울까? 아니 뭐 지우지? 단 분사 C폭 있으니까 단 분사 필요 없겠어요 죽죽죽도 있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탑 뭐죠? 돌진? 제비? 탈출구 지금 3개나 있어? 아 2개구나 이거 진짜 발놀림만 나오면 끝나는데 발놀림 나오면 바로 심장클 포탈 타도 된다 지금 드로우 엄청 많아가지고 튕겨내기 일을 잘할 것 같아요 튕겨내기 7방어나 주는 갓카덴들 제비도 3개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제비는 워낙에 다용도라서 지우기가 좀 그러네 검무라.. 검무 지우고 정밀도 지울까? 아 근데 검무 정밀은 갖고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생존자 지우고 예비 돌릴까? 근데 지금 드로우 많아가지고 생존자 페널티가 별로 안 큰데 거무 프레츠의 정밀은 표창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수비를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수비가 또 되게 없네 출신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거 격트 멈추지 말까? 갑자기 부정기벽 압축병 고쳐질 것 같다 이걸 노린게 아닐까 부정기벽을 고치기 위해 나타난 미션은 개쌤 킹게 간섭 개쌍 안된 도박 개 돈을 안하면 돼 종카드 아니야 아니 힙 무력화도 강화해야 되는데 프레츠에 두장 돌릴거면 이제 플라잉 미키기 필요가 없겠네 나중에가면 유리칼도 지워도 될거고 덱에 독이 없네 독 없어도 근데 교창이라서 교창일거 같기는 해 아 아 목상하겠다 아 아 아 내 무릇 아 아 아 아 아 내 무릇 집중 고개 돌리고 십자인데 파열된 슬픈 슬픈 사일런트 아 아니 삼략가 아 이제 반사신경 먹어야지 아 략가 두개면 충분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똥 밀 아 아 아 아 아 고개 아 고개 아 이거 괜찮은 기능이네 아 괜찮은 기능이 아니라 진작에 진작에 생겼어야 될 기능인데 왜 이제 생겼대 메가크릿 이래라 볶음이 아 맹독 필요없을 것 같아요 넣을거면 유독가스 넣고 안그럴거면 말지 하스스톤도 처음에 없었다고요 똥김끼리 통하는구만 푹 튕 꼭 제비 유리카일 필요없겠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유리카일 으아아아아아 하스스톤 똥만 캔 개똥캔 west 대컵 나세 아이고 반사 신경 네 뭐 지울 것도 없지 않아? 바이놀림이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이제 블리타임도 필요없겠다 다음엔 돌진을 지울것이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세플리타임 으아아 으아 으아아아 어...폭수집중 우웅 고개 돌리고 좋았어 힘 5 야 이렇게 했으면 빨리 도션 먹을걸 서순이다 덱만 지워도 이제 빌딩 끝났잖아 덱빌딩 안하는 덱빌딩겜 엠금 악몽 엠금 악몽 이런거 말고 빨리 저거나 저거나 줘요 저거 발놀림 발놀림 언제 주냐 악몽... 형상 빈쇠장 빈쇠장 아 엿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전략과 수단 돌리려면 쇠장이 낫지 강폭 돌진 흑 으아 으아 아아아아 흑 흑 으아 흑 흑 흑 흑 으아 흑 흑 그냥 이제 제거하지 말까? 엘리트나 잡을까? 그동안 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제거를 열심히 했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또라이구만 정밀 정밀 이거 제비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제비 제비, 제비 주가, 정밀 주가 프레츄야 두장인데 저거까지 없어주면 지금 딜 심각해요 프레츄야는 절대 안되고 제비나 정밀 중이야 어, 국산이다 정밀도 지울까? 트위치가 아파요 트위치 언제쯤 음 괜찮아질까?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히오스는 이런 일 없을텐데 이게 다 롤 때문이다 나 이제 힘들어서 나 이제 힘들어서 오해를 못하겠다 나 이거 너무 힘들다 나 뭐 같으나 아이고 포셔벅사 아이고 포셔벅사 별 필요도 없는 포션인데 별 필요도 없는 포션인데 미라스 오해라며 보내주기가 뭐냐구요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거죠 아! 가방님도 가방님도 계극형 어, 쏘세요 아이, 트게더 가셔서 글쓰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크리탄 크리탄 아직도 핸드 말리는 거 보니까 더 지우긴 더 지워야겠다 흠 흠 탈출구 미션 신청이 너무 많아서 오늘 신청하면 한 달 뒤에 볼 거 같은데 일반 게임하는 날도 있을 거고 아이고 유독가스 근데 이제 와서는 유독가스가 늦은 거 같은데 네, 미션 섞어먹기 탈출구도 네, 미션 2개나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 시체 폭발 시체 폭발 빠빠이 할까 거의 뭐 이제 프레츠의 덱이네 으아아아 아, 목 아파서 못하겠어 산재, 산재 5성 이거 아, 너무 힘들다 체력 달린다 4대 보험도 안 되는 직종 4대 보험도 안 되는 직종 4대 보험도 안 되는 직종 15month 서버 클라이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도대체 서버 언제쯤 괜찮아질까 갓갓빈 하나 더 넣을까 아니 솔직히 갓을 갖는 갓명 다다익선 카드 아니야 이거 다다익선 쌓일 카드 중에 저거만큼 좋은 카드가 얼마나 있어 아 유튜브에 강의 영상도 더 찍어야 되는데 상절곤 공포 아, 독없는 차홍자홍 덱이니까 공포 넣자 카운트 나왔다 사일런트 20승선 답은 아이언 클레드 해외 회선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이거 계속 해결이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즈시 넘나 느린 것 아이 탄성 탱글탱글하네 간다 띠용 음 아 귓집피 2장이면 되겠지 아, 마무리도 딜 세긴 하겠는데 어차피 프레체로도 딜 충분하니까 어 어어 아, 무력화 강호 좀 할까요 아, 무력화 강호 좀 할까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발놀림이 안 붙었네 구르기 지우자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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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내가 내일 복 쉬는 거 아니야 형상 써두그만 안 써두그만일 것 같은데 형상 써두그만 안 써두그만일 것 같은데 아, 어차피 득이 순환이 될 것 같으네 진감 흐뭇 음 음 츠장 음~~ 쏘 이즈한데 카카 해방 카카 해방 광신자니까 시솔트 생각난데 시솔트 발매일 언제쯤 카카 해방 악몽하드 카카 해방 카카 해방 핑핑이 색 쫄아서 튀어줘 네오버스 업데이트 카카 해방 카카 해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크래프톤에서 인디게임 만드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만드는 건가? 아니면 미슬버 성적 보고 할지 않을지 하는 건가? 근데 크래프톤 저거 매그 낼때도 스팀 서비스 하는 거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오열 타임이고 맨 대기업이니까 FGT 하고 냈죠 일본에서 FGT 했다던데 시스템 자체가 익숙한 동네일 거니까 마지막 오열이다 무려 커질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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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나 저거 안 띄웠던가? 이번 주... 이번... 이번 주 나눔... 은... 미스터... 우버... 입니다 나이트봇에 안 올린 것 같은데 안 올렸네 나이트봇에 왜... 왜냐구요? 모른 스트리머분들한테 뿌린 것 같더라구요 폭주가 되고 싶었는데 안 잡히네 아이고 잠깐만 이걸 이걸 못 돌리네 아이고 됐어 어차피 구상 있고 다음 턴에 제비 돌리고 반사신경 돌리고 하면은 아 이거 판도라가 너무 잘 나왔다 아 복제 포션 괜찮네 아 근데 복제 해봤자 뭐 탈출구 밖에 복제할거 없지 않나 심장에서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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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파워 포션 어차피 유령 쓸 거니까 아니? 용단원 민트 포션 어디 없나 악탈 나 지금 먹을까?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탈탈탈탈탈탈탈탈탈 여기서 이제 폭주 연근 형수양 빼고 프리츠한 백돌리고 공격포션 전소리고 됐다 다했다 아니 이렇게 되면 규칙비도 필요없네 규칙비 왜 생겼지 아 워낙에 좋은 카드라 아 규칙비 다 버리자 찢어드립니다 파워포션에 발놀림 어림도 없지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 탈출구 너무 많다 이긴건데 그냥 이긴걸로 치면 안될까 심장이 써렌 치는거 있어야되네 심장이 써렌 치는거 있어야되네 나 몰래 처음엔 음 교살 하나 있었어도 됐겠는데 혹시 심장 허화 잡채 아 독코트 조계 화석도 안 빠졌네 판도라에서 너무 잘 나왔어 모드, 넬리트, 퍼펙트 창반까지 번째로 감사합니다.